대로 일어났다 오늘은 군대의 구경을 더 시작한다 항상 belle이거의 페이스 핸드폰 보다 침묵도 외워 봐 그래서 감조를 다증 났다 잘 말이 안되게 받았다 사실 그렇게 막 콜뽀를 마시러 왔어요 저 사실 이 가방 소개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여기 너무 붕괴되신 자리라서 제가 앞에 가운터에요. 제가 좀 이따 자리 좀 옮겨줄게요. 이제 무슨 맥주님께서 먹던 분들께서 맥주님께 그렇게 잘 먹었는데요. 저는 요즘 어떤 분들께서 맥주님께서 맥주님께서 맥주님께 먹었습니다. 맥주님께 더 먹었어요. 아 근데, 밉주님께서 맥주님께는 맥주님께가 잘 먹었습니다. 울트러브 뭘 해야 할까요? consigpción 여러분 밧머리 자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걸어도 바람이 오면 또 내려와줘 너무 좋지 않네. 고착! 언니 나올래? 오늘 고! 고! 오랜만이네요. 역대. 창피하다. 조금 이따 찍을게요. 움직이지 말라고. 알았어? 타르트예요. 어우 맛있다. 아 뭐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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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떻게 부르니? 내 친구들을 만나는데. 어이가 없네. 다시 해봐. 춥다. 밤 되니까 춥네요. 이게 춥다고? 응. 안녕하십시오. 뭐라고? 추워. 이게 뭐가 추워? 나 오늘 프리스 하라마니카가 내놨어. 그랬구나. 안녕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 앉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이거거든요. 제가 학기 중에는 협찬 그 어느 것이든 일절 받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좀 영향이 가잖아요. 어쨌든 협찬을 뭔가를 받으면 그거를 올려야 되니까 그것에 신경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전혀. 절대. 근데 또 마침 학기가 끝나갈 즈음. 베라베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주 덥석 받았죠. 제가 저번에는 백팩을 골랐잖아요. 그거 고를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두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싶은 장난이고요. 그래서 어렵게 골랐었죠. 근데 이번에 또 기회가 왔으니까 저는 그때 못 골랐던. 그래서 고른 것이죠. 그래서 이거 골랐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뻐요. 줄은 이렇게 생겼고. 이 끈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체인 끈이 좋아서 이걸로 샀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제 일은 제이제이 또 새겼어요. 색깔 없는 걸로. 이렇게 내리면 열리는 거고 다시 닫히는 거예요. 얘를 빼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크로스로 그러면은 이렇게 적당하게 딱 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을 골랐을 때 베라베라 측에서 신상품이 있는데 그것도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매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좀 크게. 이게 타겟층이요. 사회초년생 분들 있잖아요. 약간 직장에 가져가야 할 가방이 필요한데 캐주얼함을 지키면서도 조금 약간 포멀한 그런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가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것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포멀하지도 않고 되게 옛날 그 영국 학생들이 매는 그런 가방 느낌 나지 않나요? 옛날 영국 학생들이 뭐 매는지 사실 전 모르지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기도 이니셜 이니셜 새겼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잠그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가루로 해서 열어요. 안에는 이렇게 지퍼가 이쪽에 있고 여기 이 앞에 양쪽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자세하게 이렇게. 이거는 끈을 뺄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달려있는 끈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방 모두 이런 보자기에 담겨서 옵니다. 큰 거는 큰 거에 작은 건 작은 거에. 여러분 이 위에 제 할인 코드 잘 보고 계시죠?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엉망이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니까 안에서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거든요. 안에 파우더가 나오네요. 핀티뷰티. 그다음에는 카메라 충전기. 그다음에 이어폰. 에어팟 너무 사고 싶어요. 열쇠 꾸러미. 입술. 푸다 뷰티. 슈가 마마. 슈가 마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쓰던 3CE 1, 2호. 이렇게 들어있고 이 카메라까지 넣으면 여기가 정말 알뜰하게 꽉 차요. 그리고 여기는 베프레스토.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력서 돌리러 갈 거예요. 제가 이력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알바 해야 돼서 9월에 한국 못 가고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제가 이번 학기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가야 되고 제 컴퓨터도 챙겨야 돼서 오늘은 백팩 멜 거예요. 여기 할인코드 잊지 마시고. 지금 사실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랑 엄마랑 잠깐 어디 가셨거든요. 이력서를 돌리고 돌아다니고 사야 되니까 차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빠한테 좀 태워다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가져갈 가방. 이건 제가 오늘 베라베라 소개해드려서 일부러 매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 백팩을 이거밖에 안 가져왔어요. 자, 노트북. 아, 이것 봐요. 제가 시험 보고 바로 내려와서 이 시험 본 자료들 가방에 그대로 있어요. 이건 뺍니다, 아무튼. 풀동이 안에 있네요. 향수를 뿌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 두 개. 이건 코오롱. 이거는 좀. 아이고. 얘를. 이거는. 이렇게. 여기다. 그래가지고. 다 챙긴 것 같은데. 그럼 아빠가 오면 함께 나가 봅시다. 나. 너. 나. 내가, 네가. 난 later가. 바보아야. 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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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니. 나이니. 내이니. 그리움라. 그 막내. 나이니 너무 오래간려. 나이니. 너무 작업했고. 나이니. 다행이다 이것도 언니가 추천해준 거네 또 먹어봅니다 아 살고 싶다 애국수로 반죽을 둘러두고 꼭 전기. 배가 타르르 계란나 10개 uber 치킨을 먹을 거예요 짱맛있어요 너무 빈데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